이번 시간에는 섹션 14에 있는 책갈피와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책갈피와 하이퍼링크 되게 간단한 기능이에요 위치만 정확히 지정을 해주시고 하이퍼링크 되는 글자만 정확히 블록 설정을 하면은 거의 그 특별한 실수는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모두 다 입력해서 지정을 해요 책갈피와 하이퍼링크 모두 그래서 바로가기키 컨트롤 이번에는 n이 아니고 k로 시작을 하는데요 컨트롤 kb 책갈피는 북마크라고 하거든요 책 사이에 꽂아 놓죠 그래서 북마크의 b의 약자구요 하이퍼링크 컨트롤 kh 해가지고 하이퍼링크 h의 약자를 써요 도구 상자에도 역시 그 도구가 아이콘이 그려져 있구요 제일 먼저 이제 풀이 방법대로 따라서 하면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섹션 13의 파일 있죠 섹션 13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세요 여기에서 이제 책갈피 위치 자 보상적이라는 거 앞에 이 위치 문서에서 보상적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문서에 포함된 그 표시된 그 지시 부호를 보고서 어디에 책갈피를 삽입을 해야 되나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보상적이라는 글자 앞에 커서를 놔두고요 입력에 있는 책갈피 실행 또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kb 요거를 실행을 해서 여기도 하는데 자 이 내용 다 지워 버리시고 책갈피 이름 참조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참조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직접 입력하시고 띄어쓰기 역시 하시면 안 돼요 이름에 그 불필요한 거 빼고 참조라는 정확히 이 글자만 입력하고 넣기를 하시면 돼요 아무 변화가 없죠 아무 변화가 없는데 보기에서 조판부 확인해서 보시면 이 그림에 해당되는 조판부 있고 책갈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책갈피 수정하고 싶을 때는 만약 참조된 참고라고 잘못 썼다 그런 경우 있죠 조판부 체크하시고 책갈피를 정확히 마우스로 커서 딱 위치시켜 더블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조판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시 없애 놓도록 하시고 이제 다음 또 내용을 보시면 하이퍼링크 입니다 자 하이퍼링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자 정확히만 설정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블럭 설정을 김지은이라는 글자 자 뒤에 공배까지 해서 하이퍼링크 만들면 감점 이에요 정확히 이만큼만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 하이퍼링크 바로 나오죠 자 입력 이 도구상자 여기로 가서 하이퍼링크 찾지 말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실행을 하면 좀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디에다 연결을 시켜주냐 참조라는 책갈피 있죠 여기다 연결을 해 줄 거에요 그래서 이름 표시할 문자열은 그대로 여기 이름 그 블록 설정한 글자 그대로 나오구요 여기에서 참조만 체크를 해 주시고 바로 넣기를 해주시면 하이퍼링크 된거 끝이 납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 쳐진 글자가 보여지는데 마우스를 가져가서 보면은 손모양으로 나와요 인터넷에서 처럼 손모양 나오는데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커서가 보상적이라는 책갈피 위치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글자의 색 바뀌어졌는데 이 색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부러 이걸 파란색으로 바꾸면은 오히려 감점이 될 수가 있구요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책갈피 만들어진 거 확인하고 하이퍼링크 제대로 연결된 거 확인만 하셨다면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교재 설명에서 이기적인 팁들 다 살펴보시고 연습문제 또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구요 직접 그 하이퍼링크랑 책갈피 만드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우선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섹션 14에 해당 해당된 거였으니까 14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교재 96쪽에 있는 섹션 15의 쪽 번호 있죠 자 이거 다시 이제 문서 닫아 버리구요 섹션 7에 해당되는 거 있죠 자 섹션 7 해당되는 거를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면 전에 작업했던 문서죠 이걸 불러온 다음에 바로 섹션 15라는 거로 저장을 먼저 해 놓을게요 자 저희 저장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섹션 15 저장 됐죠 자 그럼 이제 글상자 아래에다가 빈 줄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다 커설로우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다가 놓고 만들어도 되긴 해요 쪽 번호 같은 거 그런데 아까 책갈피처럼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 책갈피에 해당되는 조판부호가 어디에 나타났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쪽 번호도 빈 줄에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지워야 할 경우에도 여기에서 조판부호에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커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핵심 기능에서 바로가기 키 보면은 쪽 번호는 컨트롤 np죠 p는 페이지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np를 해도 되고 그냥 쪽 여기에 가서 쪽 번호 매기기 있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번호 위치 위치는 어디 쪽에 나타나요 문제지에 나타난 위치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셔도 돼요 위치는 오른쪽 아래죠 자 오른쪽에 아래쪽 여기죠 그리고 번호의 모양은 문제지를 보세요 문제지를 보시면 지금 저게 로마자 대문자잖아요 자 로마자 저 숫자 잘 못 읽는 경우 있어요 학생들 중에 좀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 저게 숫자가 몇인지를 난 도저히 몰라서 못 찾겠다 싶은 경우에는요 자 우선 잠깐 제가 취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문자표 불러오는 키 알죠 컨트롤 f10 이었죠 자 문자표 가서 보시면 기호 1,2는 정강문자 그 기호 삽입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어로 가볼까요 그리스에 가면은 지금 1,2,3,4,5,5,6 이게 숫자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문제지에 나온 거 몇이에요 4에 해당되는 숫자죠 그러면은 이따가 4로 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쪽번호 매기기로 가서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은 로마자의 대문자죠 대문자 선택을 해 주시고 이건 소문자예요 자 선택해 주시고 줄표가 있나요? 좌우에 줄표 있으니까 넣기 해 주셔도 빼면은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자 줄표에서 넣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지 이제 저희 작성하는 거 제일 밑에 보면은 숫자 1에 해당되는 로마자가 대문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4에 해당되는 숫자 나와야 되잖아요 커서 그대로 깜빡이는 상태에서 바로 새 번호로 시작을 눌러주세요 쪽번호 바꿀 거죠 시작번호를 4로 바꿔주시면 넣기 자 여기 지금 화면 아무것도 표시는 없지만 나타날 위치에 가서 보시면은 숫자가 아까 1에서 4에 해당되는 로마자 대문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판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쪽번호 이렇게 새 쪽번호 이렇게 나오죠 수정해야 될 경우에 해당 조판부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있는데요 새 쪽번호 잘못됐다고 새 쪽번호를 계속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 조판부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하는 숫자가 나오더라도 밑에 원하는 숫자가 나오더라도 감점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런 거는 이 조판부 메뉴 체크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보통은 한 번만 만들어야 된다 아셨죠 수정은 잘못했을 경우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꼭 한 번만 만들어야 된다 그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쪽번호 새 번호로 시작까지 끝이 났죠 이제 마지막 시험 유형이에요 머린말 꼬린말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세부 지시사항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시험 유형의 순서대로 저희가 연습을 한 거거든요 자 머린말 꼬린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메뉴 보세요 메뉴가 똑같죠 바로가기 키 보세요 바로가기 키도 똑같죠 그리고 도구 상자도 보시면 자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 달라요 실제 도구 상자 한번 볼까요 자 커서는 여기 첫 번째 위치에 그대로 놓으시고 도구 상자 보시면 자 만들기랑 있는데 머린말 꼬린말 어디 있냐면요 아 도구 탭이 아니죠 자 도구 상자에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머린말 꼬린말 이렇게 두 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바로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바로 하셔도 되는데 이 컨트롤 nh 있죠 요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편해요 단축키로 바로 그냥 실행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파일 한번 볼까요 저희 무슨 파일 불러와야 되죠 거기 프리 1번 보시면 섹션 15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저희 방금 전 시간에 했던 거 섹션 15 였죠 그러니까 이 파일 그대로 커서는 이 빈 줄에서 역시 그대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머린말 꼬린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h 단축키 해서 머린말 선택 양쪽 그대로 놔두시고요 지시사항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기를 하면 되는데 위 머린말 양쪽 영역으로 왔어요 여기서 글자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상공 신문 자 오른쪽 정렬로 가야 되겠죠 자 오른쪽 정렬 지시해서 맨 뒤에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블록 설정 하신 다음에 견명조 12포인트 진하게 파랑이죠 자 여기에서 다 하면 되겠네요 견명조 선택 그 다음에 12포인트 진하게 색상 파랑으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빠져나오면 돼요 아까 각주에서는 본문 클릭하면 빠져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돼요 머린말 꼬린말 닫기라는 요걸 누르거나 Shift esc 키를 누르면 머린말 꼬린말을 만든 그 위치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머린말 꼬린말을 잘 머린말이나 꼬린말 이걸 잘못 수정 입력을 해서 수정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그냥 더블클릭해 들어가면 돼요 나올 때만 이렇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꼬린말 지정을 해야 되죠 자 꼬린말도 똑같아요 단축키랑 다 똑같은데 이쪽에서 선택만 다른거 하면 되죠 꼬린말 들어가서 여기에서 클릭하고 꼬린말만 선택하고 바로 만들기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밑쪽으로 왔어요 문서에서 여기에서 월요뉴스 라고 되어있죠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했는데 어려운 뉴스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왼쪽 정렬이라고 되어있죠 블록 설정 해주세요 양쪽 정렬이 아니죠 왼쪽 정렬이니까 클릭해주시고 바로 여기서 또 글자 바꾸면 되겠죠 도둠채 마우스 클릭의 선택 글자 크기는 11포인트죠 그 다음에 진하게 색상은 빨강 자 빨강 자 마우스로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엔 다른 색에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빨리 지정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빨강 255 00 지정한 색상이 여기 이렇게 나왔죠 여기 선택됐고 자 설정하면 이렇게 바뀐거 확인할 수 있어요 꼬린말도 머린말처럼 위에 도구에서 닫기 눌러 나오거나 Shift-esc 키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이 커서가 그 위치에 나타나요 조판부호가 있는 위치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꼬린말 마찬가지로 수정할 땐 더블클릭해 들어가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연습문제 나머지 3개 이제 또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처음 설명할 때 이기적인 팁과 중요한 게 앞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 답변 확인해 보라고 하셨죠 저희 질문 답변을 올리는 게시판에도 자주 묻는 질문 답변에 대한 게 몇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이랑 교재 앞쪽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이 내용도 꼭 읽어보시도록 하구요 저희 지금 시험 유형 연습이 순서대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시험 유형과 같이 모든 완성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제 파트인 추가 유형 연습 이 내용보다 파트 사이에 있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로 바로 넘어가서 기능들 배운 것들 그대로 다 순서대로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문서를 전체를 다 작성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따라하기 작성한 여러분 사용자 답안 파일을 정답 파일과 함께 채점 프로그램에서 비교해서 채점을 해 주니까 그 채점을 한번 해 보시고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을 하시고요 수정 못하는 것은 게시판에다 또 질문을 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수정해서 100점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교재에서 보시면 추가 유형 연습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현재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이니까요 다 끝내고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서 어떻게 작성하는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 기출문제 따라하기도 꼭 동영상이랑 보고 교재 설명 보면서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어가시길 바래요 자 그럼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 기출 따라하기에서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